11월 5일 화요일 해외선물시장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대선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제 시작됐는데 어제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3대 지수 모두 빠졌습니다. 다우 0.6% 제일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 조금 빠졌습니다. 0.3% S&P 0.28% 이렇게 소폭 빠졌습니다. 하락의 원인은 일단은 경계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의 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무튼 이슈는 대통령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차트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1봉인데 어제 상승 시도하다가 다시 빠졌어요. 오늘 다시 제자리인데 분봉으로 살펴보면 어제 미국지향이 개장하고 상승 시도하다가 다시 쭉 빠졌습니다. 결국 흐름은 어제 좀 빠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나스닥도 등락은 크게 했지만 결국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다우 지수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러셀 지수도 빠지는 듯 했지만 오히려 중소기업 지수는 좀 올랐네요. 독일 지수도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큰 다른 지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골드 역시도 눈치 보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골드가 각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조정받는 그런 분위기에 들어갔다. 실버도 조정받았고요. 백금 빠졌고 팔라진도 빠졌습니다. 구리는 오히려 반대로 좀 올랐네요. 중국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구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행보했죠. 항생지수 보면 아직까지도 중국 증시는 행보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좀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골드 그렇고 오일은 일단 올랐습니다. 올해 말까지 감산했던 것을 내년부터 다시 원위치로 증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기름값이 떨어지고 수요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감산을 더 연장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공급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시 가격이 올라갔죠. 그리고 전쟁의 영향도 일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스 오랜만에 보니까 상승포를 크게 올렸고 요즘 미국의 경제 지표하고는 다르게 또 유럽 쪽의 소비자 물가는 조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상승포를 많이 높였었는데 미국장 개장한 이후에 조금 밀렸죠. 어제 아침에 이렇게 급증했던 것은 헤리스가 경합지역에서 더 우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럼프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다시 약세를 좀 돌아섰고 유럽이 유로화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본으로 보면 소폭 올랐죠. 많이는 안올랐어요. 파운드 올랐고 호주 올랐고 약간씩 올랐습니다. 뉴질랜드도 조금 올랐고 캐나다도 좀 올랐고요. 캐나다는 별로 오르긴 올랐네요. 0.5% 스위스 프랑이 올랐고 대부분 통화들이 다 일단 올랐습니다. 채권을 보면 채권 가격도 급락에서 벗어나서 조금 올랐죠. 10년 물, 5년 물, 2년 물 조금씩 올랐다. 근데 안타깝게도 금봉입니다. 통화하고 채권의 상승원인은 일단 트럼프에 있다고 봐야 돼요. 트럼프가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아니, 헤리스가 오히려 올라간거죠. 미국 여성들 쪽에서 경합지역에 그쪽에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합지역에 기사를 좀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제 나온 뉴스로는 4군데 정도 헤리스가 이기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5군데 경합지역에서 헤리스가 이기고 있고 펜실베니아하고 미시간, 펜실베니아가 19석이라 가지고 선거인단이 19석이죠. 그래서 여기가 승패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상태로 나머지를 다 이겨버리면 헤리스가 이겨버리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미시간도 경합이고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뉴스가 나왔었는데 별로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시장 설명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